영등포구가 2018년 여성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자동차에 대한 기본상식이 부족한 여성운전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, 관리하고 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여성운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이론수업이, 대림삼동 유수지에서는 현장실습 및 수료식이 이어집니다.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0월 12일까지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